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가수분들의 본 공연의 일부 진행을 맡은 천생연분의 윤애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다 아시죠? 그래요. 정말 하늘이 열린 날답게 어제 그냥 비가 엄청 쏟아지더니 정말 티끌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정말 열렸어요. 그러니까 단군안검이 최초의 고조선을 세운 경축일이기도 하는데 단기로는 4349년이 되는 거고 서기로는 1949년에 1회 경축일을 시작으로 오늘 2016년에는 68회 기념 경축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바쁘게 나오시느라고 태극기 개양은 못했어도 마음속으로 달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썩이 있다시피 유앤아이 문화예술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앤아이 요즘 시대에 걸맞는 그런 단체 이름인 것 같아요. 요즘은 유가 없으면 아이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사서 들고 있어도 유가 없어. 받을 사람이 없고 또 내가 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세상이 요즘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히스토리라 해갖고 그가 다 했어요. 왕들이. 그 다음 시대에는 아이. 내가 열심히만 일하면 잘 사는 나라.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제 3시대라고 해갖고 유앤아이라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무대는 아주 아리따운, 미소가 아리따운 박금숙 씨를 모셔서 몰란네부터 청해듣겠습니다. 다다. 다다.